카이스트 신임총장에 개교 46년 만에 처음으로 본교 출신이 임명됐습니다. 카이스트는 오늘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16대 신임총장에 신성철 물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 신임총장은 나노자성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후 카이스트에서 고체물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. 그 뒤 1989년 카이스트 교수로 임명됐고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초대소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대 및 2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. 신성철 신임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미래부 장관 승인을 거쳐 임명이 최종 확정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.